이게 살짝 무 안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어떻게 살짝 촉촉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바로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고춧가루를 넣고 이거를 살살살 버무리세요 이것도 살살 살살 버무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무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살살 불려져서 고춧가루 색이 조금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새우젓? 새우젓이 있어요 새우젓으로 살짝 밑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국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새우젓 조금 왜냐하면 무하고 새우젓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요 돼지고기만 새우젓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무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새우젓으로 간을 했고요 네 간을 댔으면 버무려서 살짝 수분감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여기에 이제 무생채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거 다진 마늘을 먼저 넣고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하고 짝꿍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생강즙이에요 생강즙? 생강즙을 넣게 되면 무에서 나오는 살짝 지린 맛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린 맛이 아니라 지린 맛이라는 게 그게 약간 맹숭맹숭하지만 무슨 무의 잡내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하게 없어져요 저는 반대로 생강즙 넣으면 약간 씁쓸할 것 같아서 맵거나 그거는 이제 생강 다져서 그거를 넣으면 생강즙이 아니라 생강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씹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향과 맛 때문에 약간 씁쓸한 맛이 나니까 꼭 이렇게 즙으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무생채에는 지금 단맛이 안 들어갔는데 사실 겨울무가 달아서 단맛 안 넣기도 하는데 저는 살짝 단맛을 조금 가미합니다 바로 이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으로 단맛을 더 가미하시는군요 네 설탕 쓰지 않고요 여러분 매실청으로 단맛을 가미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더 버무려요 그러면 아까와 달리 살짝 어때요? 고춧가루가 윤기가 나면서 좀 버무려졌죠 네 자 이렇게 버무리세요 그러면 왜 쪽파를 진작 안 넣고 지금까지 안 넣고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 네 그렇죠 궁금하시죠? 아까 잡채에는 한꺼번에 다 해서 볶았거든요 이렇게 다 버무린 후에 그 다음에 쪽파를 넣으셔야 골고루 섞일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파를 이렇게 묻히다 보면 주무르게 되잖아요 그럼 파 안에서 나오는 또 저백질이 있기 때문에 쪽파도 쓴맛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해요 깊이감이 있어가지고요 버무리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네 자 이렇게 버무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쪽파를 넣어요 아 버무리고 이걸 다 버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쪽파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간을 좀 일체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새우저 조금 남겨놨었잖아요 그거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간 소금간으로 이렇게 간을 해요 네 한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간을 해요 그래서 버무려요 네 자 이렇게만 하시면 진짜 세상 쉬운 무생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이 무가 좀 뻣뻣해 보이시죠? 네 근데 요게 좀 나중에 지나가잖아요 네 나른하게 착 감겨서 우리가 밥을 비빌 때도 밥 위에 착 얹게 되는 그런 식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매실청하고 생강즙을 넣는데 그렇게 넣어줘야 무하고 궁합이 맞아서 굉장히 우리 먹을 때 우리가 음식 궁합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잘 맞춰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깨소금까지 깨소금 마무리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요거 간 한 번 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감사하죠 뭐 황홀하죠 뭐 좀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아우 저 무생채 아우 어떠세요? 아 잘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간이 딱 맞죠? 네 네 오우 소리도 맛있네요 아 잘 알아요 아니 여기에는 저는 이제 식초나 네 참기름 같은 거 좀 넣어서 먹거든요 아 우리가 보통 참기름 식초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요 무생채에 다 넣지 마시고 만약에 밥 비벼 먹는다 그리고 딱 한 끼만 먹는다 그러면 그때 참기름 좀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빔밥이나 이런 거 잡수실 때도 식초를 따로 넣지 않으시고 그냥 딱 이 상태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간 새콤하게 먹는다 그럴 때만 식초 약간 따로 넣어서 잡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무생채는 식초 참기름 넣잖아요 그럼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국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 저희가 안 절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초 참기름은 꼭 기호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적정하게 잡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다 됐으면 제가 이제 좀 담아 볼게요 자 접시 드리겠습니다 네 고기집에 가서 무생채나 파절인 같은 거 제대로 잘 나오고 그럼요 정말 좋아 맞아요 그것만 잘해도 그 집 맛집이에요 그 집 맛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무생채 아주 소복하게 담아서 오늘 좀 밥도 좀 비벼듯이라고 제가 잡채랑 같이 이렇게 좀 담아 놓을게요 담고 남은 거는 거기다 제가 밥을 좀 비비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